인간과 범의 전투심 네, 이들이 신시도심을 질주하며 결치는 엄청난 활급,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인간과 범의 전투심 같은 스펙테클한 장면들을 역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은 인간과 범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범입니다 그 사실을 범에게 습격을 당한 뒤에 알게 되어서 본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능력인데 게다가 범에게는 범에게 현상도가 걸려있어서 모두가 범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범의 능력을 사용해서 범을 사냥하지만 그 동시에 범인 걸 들켜서는 안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서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점이 올라간 뒤 우리가 범인 걸지 않고 범인 걸지 않고 하나에서부터 범인 걸지 않고 So Sta, 동시에 범인 걸지 않고 이어집니다 범인 걸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점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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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인